기자님들 참 많이 와주셨어요.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 바로 간담회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 정말 모두들 너무나 엄청난 재료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어서 저는 찍는 예능을 갖다주셨습니다. 너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고요. 아주 사십시오일 것 같고 또 가장 한 해 필 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항상 며칠 때 끝날 때마다 가도 무슨 얘기야? 무슨 얘기를 물어보고 대답해줬는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 마지막 오른쪽 봐주십시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